자 여기 맞아 지금도 여전히 팬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더블 s 501의 완두콩 이라고 보내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? 완두콩 저희 팬 라이트 색깔이 펄 라이트 그린이거든요 연두색 있잖아요 그게 완두콩 같다고 해가지고 간단하죠? 저별이 되요 이 세상 어디 영생영 콘서트에서 얼마전에 불렀어요 다같이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칩니다 더블 s 501의 완두콩 함께 하시죠 저 별이 되요 이 세상 어디라 해도 언제까지나 너희들을 비춰줄게 247 from Monday to Sunday night 우리와 함께 행복할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한번 고맙습니다